라운드 1, FIGHT 랄리 롱벽 동목에 240kg 남았다 랄리 롱벽 동목에 240kg 남았다 랄리 롱벽이 개박살난 이 씨발병신새끼야 어? 아니 애초에 내 이름이 일본어인데 이 개병신새끼가 팜짜야 어? 팜짜야 문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지네 엄마가 씨발새끼 신문배달하는거 보너스로 받으.. 신문 갖고와가지고 개병신새끼가 주저 브루스 힐리스 가고있네 에미에 개토막살인당한 이 씨병신새끼가? 니 엄마가 그러니까 돈 없어서 머리 자를 때도 손톱바퀴로 자르는거 아니야 에미 씨빙인 개병신 엄마 바바리안처럼 가가지고 씨발새끼 회사 출근할때 뒤지게 뛰어가는 에미 씨발 에미든 병신새끼 회사 출근할때 리신 와드방어 타고 가다가 개새끼 뒤지게 얻어받은 에미 씹장뎅 에미 씹동과 개병신 장애인 쓰레기 느그 에미 개보지 팔벌출 병신 십장생 느그 에미 씨발 도지에서 따있다고 떨뻔홍을 오줌싸는 개병신 역합법칙 씨발새끼야 에미 씨빙인 개병신새끼야 야라이 생일꺼 천명은 부활토스 다리는 치토스 국적은 프로토스 쌉싸라디스 캠유토스 내 을지네 이러면서 아둠토리에서 따르면 개병신 같은새끼야 씨발나 뭐할라고 병신새끼 비트 이상한킨 다음에 자 저기있는 마음은 어째다니 저쨰다네 이러면서 병신 극구셨다고 김상중만이야 씨발나 이랬다니 저다네 이러면 계속 씹더니 말석만 하고 이냐 씨발나 말해도 X까지 못해가지고 재미도 없고 씨발나 물지도 없는 개병신 같은새끼야 파이트 어? рахнут 울컥 너무 눈쩍 바럼 perd 이도일은 배그하다가 애니가 들어왔어 걸레제 박박이 왔으며 근데 이도일은 어라풍기부냐고 엄마 아 시발 그거라 온 거 아니야 애소심할 같아서 아무리 막아도 이도일이 시발 고추는 살에 파묻혀 아 병식이 새끼 뭐가 오랜만이야 꺼져 꺼져 애기 꺼져 내 맘 출신 가서 잠든 너의 방에서 네 애미 딸마다 너의 눈 앞에서 쫄깃쫄깃 가까이 병년 진사갈비 너라는 집에서 한번 다시 따먹고 아 시바라 아 어색 아 어색 재유가 뭐! wat. 으 아야야야야 ㅇㄴ ㅂ ㅇ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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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Myers ㅇㄴ 킁킁킁 알았지 이 스테a 이 스테a Es 이 스테a 승키스 화이트 엄마 좋아 아 너무 was 야 윱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시로라는 것이었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또다른 흠 지금 생기면 IES 는 진정한 인간 넉넉 왜 누워 지내야 제가 여러분들이 지내야 넉넉 그래도 좋 라이버 스프레이벌벌